민족학교와 미주 한인 교육 봉사협의회 낙하색은 올 2007년도 활동과 성과들을 보고하고 2008년에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는 연례의 보고와 기금 마련 행사를 지난 금요일 다운타운의 한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사태를 미국에 알린 공로로 마이크 훈다 연방 하원 의원이 정의 구현상을 수상했고 타주의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 등이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